자 시작해볼까요? 어 당연히 근접전을 싫어하는 나는 음 화기 전문가가 아시 근데 이 게임 자체가 원래 근접전을 주로 하게 돼서 근접전이 좋긴 한데 특히 얘가 좋죠 얘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특히나 먹을 거 먹으면 그냥 사과를 먹어도 한 칸씩 자고 조그만 먹으면 두 칸씩 자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할 시간 아 뭐 뭐가? 뭐였죠? 어 지욕 정문 지혜 아.. 아.. 오케이 히앗! 아이 야 자꾸 이게 후레시였지 어 도끼 를 못집어 아이 도끼를 왜 못집는지 모르겠어 이거 히힛 에 물건을 아주 그냥 터프하게 집죠 이 게임 정말 죽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죽으면 안되는 이유가 죽잖아요? 돈이 이게 돈이 굉장히 다른 좀비물 게임과는 틀리게 돈으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죽으면 예 돈이 까요 10%가 까요 10%가 죽을때마다 그리고 후레시도 충전을 해야되고 뭐 이런저런 게임이 많죠 꼬누꼬누 어서오세요 물건을 집을땐 터프하게 물건을 집을땐 터프하게 진짜 정말 다행인게 어 무기 빼고는 무한 인벤토리에요 무기 빼고는 무기하고 치료 그거 치료 상자 치료 상자 밖으로 100%밖에 못들어 근데 좀비는 몇백마리 나오고 흐흑흐흐흫 6발, 6발 모으나? 아, 8발 모으나? 9발? 되게 조금밖에 못 모아요 그래서 그리고 총알도 주는 대만 줘요 주는 대는 미친듯이 많이 주거든요 주가지 못할 정도로 근데 안줄때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할때는 사람이 총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는 총알을 겁나게 많이 넣었는데 좀비 상대할때는 좀비들이 총을 갖고 있다는게 말이 안되잖아 그러니까 좀비 상대할때는 또 총알을 겁나게 안줘 그래서 총알재료를 항상 모아놓고 다녀야돼 돈이 생길때마다 얘는 총알재료를 계속 모아야돼요 총알재료는 표백제하고 금속조각이거든요 딴건 솔직히 필요없고 표백제하고 금속조각만 겁나게 모으면 돼 거기다가 강력접착 테이프하고 데오드란트하고 또 뭐였더라 전선인가 그게 아마 접착식 던지는 단검 에 들어가는 재료일텐데 접착식 던지는 단검 쓰는 써야되는 애들이 몇명있거든요 몇명 어디로 가야되냐 나 근데 까먹었어 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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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까먹어 적들 공략하는거는 기억이 나뇨 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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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ㅓ 하룻밤 자고 일어난거 봤네 지금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하룻밤 밤새? 호텔이 전멸한거야 호텔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전멸하고 해변에 있는 사람들 다 전멸하는거야 지금 이럴게 좀비 지금 이럴게 좀비 지금 이럴게 좀비 지금 이럴게 좀비 이런... 좀비... 그... 배경이 또 있나? 살짝 말이 안되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좀비가 아무리 빨리 빨리 퍼진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퍼지는건 좀 말이 안되지않나요? 그래도 최소한... 정말 최소한 일주일은 있어야 되는거 아냐? 엘뚜님 어서오세요 오래간만에 오세요 그... 그것도 그렇고 그... 20... 28일인가? 그 영화에 있죠 아 자꾸 까먹네 이거 20... 28일후 그 게임... 아 그 게임이네 그... 그... 영화에서도 하루만에... 되진 않죠 좀비라는 인식을 못하면 그런가요? 사실 저는 상상이 잘 안가요 하루만에 그... 이렇게 된다는게 상상이 잘 안나 아우... 이거 봐 가끔한 소재크 아싸 된벼! 이 찌르기검이 정말... 정말... 이... 공격력은 높거든요? 찌르기검이? 베는검보다? 베... 베는... 그 휘두르거나 베는거보다 찌르기검이 공격력이 높긴 한데 글쎄다 하... 이제 자기소개를 소르면서 인식을 할 cobra 죽을 수도 있긴 그냥 없 코용? 1, 2, 1, 2, 1, 2, 1, 2 사이다님 어서오세요 아유 힘이 겁나게 세 준비들이 힘이 겁나게 세요 쟤네들 아마 한 손으로 한 50kg, 한 40kg짜리 아령을 들지 않을까 준비들 한 손으로 막 40kg짜리 어 딸기님이에요? 겁나게 오래간만이시네요 반가워요 근데 아마 예 가게를 안시켜서 모를거에요 그렇게 왜이렇게 내밍을 많이 바꿔요 뭔가 나쁜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구나 야 야 니가 생각을 해봐 기본적으로 야 정신없어 죽겠는데 고개를 끄덕이어야 되냐? 지금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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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모르겠어요 받아는지 안 받아는지 흐흐흡 많이 받고 싶습니다 으으.... 지금 막 여기 흔들리고 있죠 가만히 있그면, 흔들리죠 화면이 잠깐 왜? 근데... 진동이 안되냐? 아 진도 밥을 해서 꺼놨구나 그렇지 흔들려야지 지금 여기 지금 좀비가 지금 그 뭐야 둘러싸고 있는거야 지금 여기 내가 목숨의 빛이 되요 무기 어 나 무기 갖고 있지 나 무기 있는데 어 내꺼 무기 어디갔어 어 아니 이건 내 아까 그 주허니 칼 어디갔어 아 내 무기 그 아까 두머지 칼 애를 제기랄 어휴 난리가 났어 그냥 아 이 아 이거세요 아휴 아 아 애들 한손으로 아령을 사시켜서 공해야 되는데 오지마 아휴 맞았다 어 너 뭐야 야 오지마 어휴 야 오지마 울지마 음 구 становится 울지마 스팅 뭐 갖다sterdam 너 하나 더 이게 내구력이 얼마 안되요 쟤요? 왜 도와줘야 되나? 잘 싸우는데? 야 싸워봐 바보테나 야 일어나지마 오!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아우 아우 아까워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아우 아까워 얘가 좀비가 힘이 빠졌나? 야 이야 쟤 무슨 특수부대 출신이야? 좀비선수 타투 한거 봐 그냥 피부가 그림판이야 팔에다가 타투 해놓은거 봐 흐흡 너가 쟤 eleg 학생들이 Your friend's host 걔를 이와 이 구 fantastic 너는 무언가 아니면 우리는 무언가 오늘의 보도에 죄송합니다 도움나! 이 시간들은 뿌고 내 부동산을 맥뭇에다 저는 간편해 도움놨어요 도움땅 지 that 도움땅 도움무 그런데 먼저 도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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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일이야? 절대 죽으면 안돼요 돈을 빼앗길 수 없어 이게 좀비들이 강도에요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네 돈 10% 뺏어가요 그니까 뭐 몇 달러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가지고 있는 돈을 10% 뺏어가요 못 장착 도안 뭐 다 필요없고요 이런거 솔직히 무기 업그레이드 다 필요없어요 나중에 총 업그레이드 도안하고 총알 업그레이드 총알 만드는 도안만 얻으면 돼 딴 건 필요없고 20분도 버텐된 데오드란트다 이거 폭탄 만드는 데 필요한거에요 데오드란트 폭탄은 뭐 데오드란트 폭탄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그거 별로고 어? 나 레벨업 했네? 언제 레벨업 했지? 나 레벨업 어떻게 하지? 아야 이거구나 어 야 레벨업 했는데 어 음 음 일단 검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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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특별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어? 특별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뭐 뭐 한방에 빵 하고 죽이는건가? 이쪽으로 가는게 만나나? 체력.. 체력음료는 초반에 되게 많죠 닉댄님 어서오세요 무기는 쓸만한거 없어요 그냥 대충 빗자루떼나 뭐 이런거 주워다 써면돼 그냥 대충 빗자루떼나 뭐 이런거 대충대충 있는거 그냥 먹는건데 원래 죽으면 돈이 떨어져요 페널티로 근데 다른 캐릭크는 몰라도 그니까 얘는 총알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총알 부품을 미리미리 많이 사놔야되요 돈이 들때마다 게다가 이게 파는게 랜덤이라 팔데가 있고 안팔데가 있어서 표백지하고 금속국품 딴건 별로 필요없고 좀 접착식 단검 폭발단검 그거는 좀 필요할때가 있는데 그거말고는 총알 만드는 그것만 구하면 되요 이렇게 한번씩 이렇게 찾아야돼 살아있는 애 죽은척하는 애들 너무 많아주고 좀비게임의 특징이죠 죽은척하기 필살 죽은척하기 깜짝 놀래키기 별거 싸우지도 잘 싸우지도 못하는 놈들이 은신은 잘해요 왜냐하 그니까 자기가 이렇게 몸이 썩어있다는거를 네 장점을 이용해서 은신을 잘하죠 아무도 자기를 신경안쓴다는걸 알기때문에 그러다 한 번에 확 당하는거야 아이고 왜왜왜왜왜왜왜왜 어이야 아퍼아퍼 오지마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야야야 누워있어 누워있어 어? 아유 이.. 아아 맞다 그거 하나 더 있다 붙어다니기 맞아 맞아 붙어다니면서 패거리 만들기 조민들의 특징이죠 패거리 만들기 오 화염병 리멘트럭의 초반은 12칸 밖에 없어가지구 에너지 자 머리를 노리고 아니 머리를 노리고 한방 이렇게 쳤는데 뭐 특별한 무기 뭐 특별한 공격이 안나가잖아 아 날무기를 들고 와라 그랬지 참 아이고 깜짝 놀랬잖아 아이고 여긴 여기는 일광요가는데 인가봐요 아 이런데 정말 휴가 한번 가가지고 이런데 누워서 일광요가 한번 했으면 좋겠대 막 이렇게 여기 이런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비키니 있고 막 그래서 그럴거 아냐 으헤헤 죽어있네? 나 발견했나보다 아이고 오오! 오른손이요? 왜요? 아 저거? 왼손에 저거 말하는건가? 오른손에? 뭔지 모르겠는데? 사련님 어서오세요 올라가죠 접착제 체력음료 하나 더 먹구요 이 게임은 정말 좀비를 잘 표현하는거 같애 블러디헬 블러디헬 아이고 이게 블러디헬이 우리나라말로 변역하면 이런 재기랄 정도일걸? 아휴 잠수 칼 있잖아 아휴 제 왕 아휴 제 왕 아휴 아휴 제 왕의 형님 터비를 터비로이 1이요? 아 한번 네 확인해 볼게요 네 제보 감사드립니다 가요? 근데 웬만하면 한 번씩 다 보긴 하는데 됐어요 어.. 술도 이게 술도 아마 기타로 안들어가고 이게 인벤토리로 들어갔던걸로 기억하는데? 그치? 저 헝겊있으면은 화염병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봤을때 폭탄보다는 화염병이 더 좋은거 같애 아 그래요? 버퍼링 많아요? 아이고 아 버퍼링이 심한가? 그럼 안되는데? 근데 바퍼링은 제가 바르지게 쌍스탄 담으 싱크가 어떻게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거에요? 그니까 뭐 이렇게 안맞는.. 안맞는다는건가? 어차피 통짜라 안맞을리가 없는데 아니면 아예 안들린다면은 자 가서 갖다주러가죠 보안카드 아예 안들린다면 모르겠는데 만약 안들리는거면 너임만 살아있을 줄 알았어임만 아아 그 부분 1편이 아니라 1편은 끝부분 아니에요 처음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기억나는데 아 오디오가 후방으로 나온다구요? 아 내가 그게 2편인가 1편인가에 2편인가 1편인가에서 녹화를 녹화가 이상하게 됐더라구요 아휴 쓰러져 아휴 쓰러져 임마 아휴 왜 안쓰러져 이제 쓰러 아휴 아휴 죽겠네 죽겠어 아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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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변태같은 분들 아휴 여자같다고 조拒으러 아니 비교했네 오오오오오오옛 이게 뭐야? 좀비게임만 두개 다 올렸죠 지금 이것까지 하면 세개의 좀비게임 연속으로 하는건데 하우투서바이브 거기에 어 너 이거 버릴까? 버리고 이걸로 갈아내줘 어 뭐야 어이 갖고왔수다 그 다음에 그 이니스틱트 서바이러 아유 우리 모두 살수있을거래 아이 뭐 그거 하나 가져왔다고 살수있을거래 어 저기 느낌평 하나 떴는데 저게 크래스 스페이스거든요 아 이게 그룹이 두 분류로 갈라졌군요 오케이 뭐 찾으면 현금 준다네 현금을 얼마나 줄진 모르겠지만 한 몇만원 줄거야 그니까 몇만원이면 우리가 달러로 한 몇십 달러 수제 대형 식칼 마체트같은거 주면 좋을텐데 수제 대형 식칼 마체트같은거 주면 좋을텐데 해변으로 가게 해변으로 가래요 이거는 길이를 염려가 없어요 정말 어 이 게임은 공략이 필요없는 게임이야 예 공략집이라는게 필요없는 게임이야 왜냐 이 게임 왜냐구요 예 뭐 길 찾을 필요가 없거든 나는 공략집 보는 이유가 그 길을 잃어버려요 아 저기 상자가있네 길을 잃어버리면 아 이게 도대체해서 못찾아 고물같은 작대기 천천히 여기 난 해변에서 모래집 만들어 갔나요 나는 그 요 양 박해시 양동이에다가 그 모래 잔뜩 담아놓고 물 좀 뿌린 다음에 뒤집어놔도 잘 부서지던데 나만 그런거야 아니 도대체 저걸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뭐 다른 자기만의 비법이 있나? 중형파이프 중형파이프로 우리 이제 노같은걸로 때리지 말고 중형파이프로 때릴까? 고물.. 오 야구방망이다 야 이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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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버려 버려 아이 야 버리라고 노같은거 치질한거 쓰지 않아요 아 근데 노보다 작대기가 그게 그거 아니야? 너나 작대기가 50%백거 같은데 어이 다 다 알어 내가 그럼요 짚는것도 터프하고 터프한 주인공입니다 어 이거 총처럼 생긴거 나뭇가지 갑자기 저거 보니까 총처럼 생긴 나뭇가지로 건축놀이했던 옛날 기억이 난다 산에서 많이 놀았는데 어이 안에 누구있어? 왜왜 옷 갈아입는 데서 왜그래? 어 멋있네요 녹슨파이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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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비잖아 아니 이분들은 지들끼리 왜 못만나서 이상가 이상가족이 돼가지고 왜 아핰 아핰 아내는 아내도 좀비있고 밖에도 좀비있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음 별거 없는데 어? 저거 뭐야? 돈이네요 돈 열어왔는데 십자 달려면 저거 14,000원이라는 소리인데 이런 휴양지 오면은 이런 휴양지 오면은 아 물리고 이런 휴양지 오면은 그 보통 지갑에 한 현금 좀 많이 갖고 다니죠 뭐야 어휴 오우 으쌰 날아차게 야 누가 임마 음 응? 누가 지금 말소리가 들린거 같은데? 오오 지금 지금 말소리가 들렸어요? 오 뭐야 야 임마 야 누가 여기서 임마 어 약한사람 괴롭히되 이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 강한같은 아니 이건 정의사두잖아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같은 용들같으냐고 이거 고주장님 어서오세요 아 이것도 다 부러졌어 이거 몇번째 써도 다 부러졌어 버려 새가 있을거야 고주장님 고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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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몇번 때리면 고주님 고주님 하긴 뼈를 때리는거니까 이게 성하진 않겠지 고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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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이네 물은 예 주인공이 마시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소다만 마셔요 절대 물로 먹지 않죠 저거 혹시 저거 먹을 수 있게끔 해놨는데 예 좀 만들기 귀찮아서 아이 만들어 놓고는 만들기 귀찮아서 에이 대처 됐어 하지마 하지마 이러고 그냥 기타에다가 넣어놓고 안하는건가 흐흫 그럴 수도 있죠 어 강력접착 테이프 어 야 이거 허허가 다행히 저거 제대로만 되어있었으면 참 눈여기할 그 사진일텐데 강력접착 강력접착 전용사 뭐 누구야 이십 방갈로 이십번 방갈로 인슐린 인슐린은 꼭 필요하대요 음 소리 못 장착 도안 어 못 장착할 수 있네 돈 얼마나 들어가 아 아 이백 이백 달러나 들어가잖아 하나하나 해볼까요 그냥 방맹이 쓰는거 보다 못 방맹이 쓰는게 낫겠죠 그래 아 야구 방맹이에다가 못 박아놨어요 맞으면 굉장히 아플거 같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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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쉬고있어 근데 이름도 헤디슨이야 헤디슨은 이름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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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 어휴 이게 엄청 세네 퐁 하고 터지네 어휴 뭐야 왜 블러드헤디야 뭐 보고 뭐 끔찍한 장면 없는데 얘는 얘는 이 가방은 뭘까 수봉원인가요 내가 그 배달 오오 깜짝이야 야 배달 할바 할때 저런 가방은 메고 다리는데 옆에다가 꼬 аб티 매고 저기에 되게 편해요 오오오 비가 아우야와왜왜왜왜왜왜왜왜달려와 요 무섭게시리 오오오오오오 이분들 보게 이거 인정사정 없이 달려오는데? 야 이 모래성을 많이 지었는데? 아이고 맛있어요 뭐 그만 먹어 이거 가만히 좀 있어야 되잖아 주인공이 그냥 누워있으래 주인공이 깼자 오오오오 맞았어 아 제일 그래 오옆에도 있었어 이렇게 여유롭게 해도 깜짝 놀랄때가 있어요. 진짜로 별로 정말 놀랄일이 없을것 같죠. 지금 하는거 보면 쟤네들이 죽은척이 되가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저 얼굴 들이미는 저 모습 나오면 깜짝 놀래요. 얼굴을 들이밀죠. 아휴. 으쨰. 어휴. 이곳이야. 아 죽으셨구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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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무게 없어? 오오오. 오오. 오오. 재기라. 왜왜왜왜. 아 깜짝 놀랐네. 무게가 갑자기 없는줄 알았어. 나 많이 먹어놨는데. 일단 여기다가 어 못박힌 야구방망이니 던져놨죠 어 레벨업였다 어어 음 전투는 나중에 찍고 생존에 지금 해야될게 많아 일단 주머니하고 잠수제 따기 수리비용은 필요없고 아니 수리비용은 필요없고 이거 주머니하고 잠수제 따기가 일단 제일 필요해 왜냐면은 상자에서 좋은 아이템이 겁나게 이거는 사는게 아니야 아이템은 이 게임은 상점에서 이 게임은 사는게 아니에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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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추가경험치를 받는게 좀비들의 사지를 절단하거나 부서트리거나 화면에 이제 추가경험치를 받거든요 아 너무 멀리가네 이 정도면 됐을거야 아유 맛있어 여기도 한번 쟤네들은 얘는 왜 이렇게 때려서 먹을까 으아 어어 금융발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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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읆 죽었어 죽었어 네.. 네.. 음.. 못 박힌 수리비용 92달러 그래도 못 박았으니까 이거 써야죠 어우 뭐야? 375달러짜리 엔진무풍 아.. 좋은데?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아이씨 오 깜짝이야! 아 이게 여성분들이 좀비된 여성분들한테 밖에 인기가 없어요 아이씨 진짜 살아있는 여성분들한테 찍었어야 되는데 휙.. 휙.. 쟤 또.. 쟤 또 문하고 씨름하고 있네 좀비들의 특징 하나 더 추가해야겠네 문하고 씨름을 잘하나? 먹을 땐 뭐여서 먹는데 푸흠 왜왜왜.. 아 왜왜왜왜왜왜왜왜 아..아 nok Thom.. vie değer기 쓰러지는거같다 쓰러져 인마 아이 우.. 우..아기 아훔치기 다 됐어 아 무서워 금방 차요 또 없나? 자 자 지금 바로 이런건 다 필요없구요 가장 필요한건 돈권 표백재원 금속조각이에요 어 여기는 불 켜져있는거같은데 지금 뭐야 이건 고기 강력첩첩퇴 강력첩첩퇴 강력첩첩 정글에 비장첩첩하겠다고 하네요 정글에도 정비 겁나게 많을텐데 저건 어이ys 많다만 sne 많다 använd다 이 게임이 정말 어려운 게임일거야 발차기가 없으면 다행히 발차기가 있어서 다행이지 적을 움찔할 수 있게 하네 이게 어.. 좀비게임들 중에서 적을 이렇게 잠깐 못오게 하는거? 움찔하게 하는거? 뭐 그런게 없으면 정말 어려워 진다는걸 그 게임하면서 알았는데 그 뭐야 스냅퍼 엘리트 나치 좀비 정말 총만으로 좀비를 상대하기가 이.. 너.. 이런거 그런줄 알았어 흐어어어 으어어어어 쪼꼬 린넨 와서 오세요 쪼꼬 린넨 쪼꼬 린넨 흐흫흫흫흫 빠른데 못하네 이쪽으로 온대 이제 여기가 우리들의 봉거지가 되는거에요 그럼 뭐 내가 다했지 쟤네들한테는 내가 영웅 아닌가? Avatar 마 Kerry 새위 학 тоже 깃불닭 음..괜찮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음..괜찮군 내가 바라는 대로야 강 ladies 갱난간 같은 소재의 대형 체크 근데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밖에 애들이 알까? 그냥 알긴 알겠죠 왜냐면 뭐 뭐 물품이나 통신같은게 되다가 갑자기 모든 섬 하나만 끄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도움이 필요한지 좀 봐달래요 어휴 느낌표가 아주 그냥 겁나게 많네요 어휴 아 도미닉이요 이 밀어먹을 안테나는 너무 약해서 섬을 넘어가야 되는 범위가 커져서 안되지 등대 근처에서 안테나 작업을 했었는데 아마 거기 가면 질투기가 있을거에요 근데 너는? 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거에요? 쯧 증폭기를 좀 가져다 달래요 도움이 될거에요 천.. 천 경험치네요 알았다! 완벽해! 다시 가져다 달래요 쯧 필요없는 먹을 것들 초원에는 에너지 달.. 달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못받긴 야구만 수리 한번 하구요 얘가 이 카드 표시가 상점이에요 팔아야죠 잠수부 칼 버리고 대형색 칼 버리고 작..쇠칼 작대기 잠수부 정형파이프 다 버려 그리고 살게 없어요 표백제랑 어 금속조각만 사면되요 학생팬님 어서오세요 건밸님 어서오세요 어 이게 많이 보이시네 비사리님 적응 안되겠다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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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ㅈ 아이고 아이고 세번 세번 아이고 일로와봐 여기 있는거 알아 오! 아니 다 알았는데! 아니 알았는데! 아 원래 제가 방송하면은 사례님하고 저랑 대략 모자님 플러스 몇분해서 세네분이서 하잖아요 자 자꾸 자동 금치거를 쓰셔가지고 낫을 주네요 낫을 주는데 이분 죽으신건가? 대자로 뻗어 계시네 아니 죽으신건가? 아 움직이는데? 움직여요? 죽은건 아니야? 눈 스포랍게 뜨고 나를 보고있네? 왜 가까이 오냐고 하면서 켈리는 남편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근처에 갈일이 생기면 그 사람 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오 마체텔을 준다고? 야 이거부터 해야겠다 6'1cm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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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일이 다이아몬 디스트릭 벙글로 아 이거부터 해야겠다 수제에 마체텔을 준대요 어차피 총 구하는 데는 있긴 한데 총이 총알 구하는데하고 있어봤자 카만 차지하고 잘 쓰지도 못해 목걸이를 찾아달래요 목걸이를 찾아달래요 조각 경험치 때문에 안달래요 아 이거 왜 안차 빨리 위행님 안녕하세요 다 받았지? 다 받은 것 같은데 다 받은 것 같은데 아유 이건 아유 이게 멋진 차야 저 밖에 그 아 아 아 아 아 이베라가 걸레놈고 살인거죠 지금 뭐 뭐 어차피 가는김에 다 있기 때문에 다 받는거에요 가는김에 다 할수있습니다 가는김에 다 할수있습니다 아 어어우 이분이 좀비되면은 아까 아까 저기서 이렇게 막 좀비 뻑뻑 친해있잖아요 이놈이놈 이놈 이놈이 이분 이분같은 분들이 좀비가 되면 저런분이 된다고 아유 이 이 근육이 참 부담스러우신 분이야 인상도 그렇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주유소에서 기름좀 갖고와 달리 주유소에서 기름좀 갖고 오지 뭐 어 어려운일도 아니고 아니지 어려운일이지 여기가 어디 잠깐만 어 어 퀘스트 흑은흑으로 기름 어 목걸이 수제 만찬태 이거부터 그 warum 어디 있어 야 야 야 굉장히 뭔데? 여기까지 있는데? 저기 가는 길에 권총이나 좀 얻어갈까? 그러면? 권총 거의 쓸모가 없긴 하지만 권총이 여깄어요 어디냐면 여깄어요 여기 여긴가? 여긴가 있을거야 내 기억으로 여긴가 여긴가에 동그란거 안에 들어가면 권총이 있거든요 총알 한발짜리 그럼 총알 한발을 어디쓰느냐 여긴가에 여기있죠 여기 여긴가에 총알 주는 캐스트가 있어요 다섯발인가 여섯발인가 그게 끝이야 여기 한명 구해주는것도 하나도 총알 몇발 주는게 있다 그게 끝이야 총알 더이상 구할때가 없어요 그래서 쓸모가 없다는거야 좀비는 이따 이따구로 많이 나오는데 총알은 없어 일단 차를 구해야죠 빨리빨리 이동하려면 응 일단 차부터 구하죠 아 이 이동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동차 포물 4개였나? 몇개였더라? 4개 에 내가 총위치를 왜 기억하고 있냐면 쟤 예 제가 근접전 캐릭글을 정말정말정말 싫어해요 어떤게임으로 하던 제가 근접전 캐릭글 왠만해선 너 살아있지 뭐 아 근데 이케게임으로 하는데 아 이 게임이 다 긍적전이야 이렇게 총으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총을 좀 초반에 어떻게 구해서 해볼까 했는데 총을 구해도 총알이 없어도 못싸워 무용지물이야 총을 구해도 일어나지 마세요 어유어유 뭐야 뭐야 어유아유 아파 어유 죽으면 안되는데 돈없어진다고요 이사람들아 아유 아 나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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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일어나지 말라니까 정말 힘들게 일어나신다 이분은 아유 고기가 머리를 터트리면 고기가 나올 확률이 있는 것 같더라 아유 이게 세 개째인가? 저기 하나 더 있네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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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일단 차를 타고 다녀야되니까 어유 어유 자 마지막 자 이제 차를 타고 싱싱 싱싱 달리들면서 가도록 하자 아 잠깐만 제가 간김에 저거까지 가져볼까? 아냐아냐 일단 차가 있어 라이프 오우 가든 뒤쪽으로 못들어갔었나? 못들어가네 그림자가 그림자 보이시나요? 인형에다가 팔없는 인형에다가 관절팔 이렇게 붙여넣고 실갔다가 왔다갔다하면 저렇게 될 것 같은데 나 에너지 좀 달지않았나? 그지? 에너지 좀 달았지? 야 갖고 왔어 차네 나 차 나이스 자 레벨업였대요 일단 네 자물쇠 따기를 해야죠 팔거있나? 고치구요 고치구요 야 야 야 차 잠깐 나갔다 와야되나? 차 고쳐지는 동안 저 의료상자 뭔가 그거 가지고 오자 그거 갖다주면은 걔도 뭐 줄 뭐 준다고 하지않았나? 일단 어 이거 야 이거 뭐 그냥 심심해서 박았는데 이게 주무기가 될 줄이야 이게 주무기가 될 줄이야 숨 쉬면서 야구망망이다 무엇이나 좀 박아볼까 하면서 반건데 야 어? 왜 이렇게 안죽어?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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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맞았어 아휴 이 아줌마야 왜 이때로 왜 사람을 고소할거야 나의 날라차게 모습이 맞나냐 정말 이런거 날라차게하면 펜트 타보일거지 치마 입고 있던데 보니까 아휴 때마 이건 딸 수 있나 지금? 야 레벨 2가 필요하네 1이 아니라 2이구나 일단 가죠 그랬으니까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게 언제 뛰어 다녀 차 타고 다니면 금방금방 이거든요 정말 금방금방이에요 아 힘들면은 그 앞에 뿌개져 근데 회복하는거는 한 몇초면 돼 다들 초인이야 초인 회복는 것만 실제로 이렇게 겁나게 달리고 어 숨한 한숨 돌릴라 치면 다 됐냐 안녕하세요 아 여기도 다 정리했네요 얘 아픈가? 여기 아픈거 같은데 너 좀비되는거 아니야? 나중에 얘가 다 다 구하는거 아니야? 스트로글인거 아니야? 낫 낫 낫을 얻었는데 낫은 좀 쓸만할걸? 음 음 음 음 음 음 제조는 없구요 낫은 음 음 작대기는 하나 팔고 작대기는 하나 팔고 음 장난감같은 작대기 음 야 나 팔 공룡력이 대박인데? 공룡 대박인데요? 이거 거의 백인데 백? 90정도 되죠? 야 드디어 고! 잘 얻었어요 이 근처에 있는 크래스는 금방금방 싹 모조리다 어 마채태가 이거였지? 마채태 잠깐만 마채태가 갈려면 굉장히 까다로웠었는데 음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음 음 아니야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죠 다른 캐들은 어 이렇게 돼요 나와있어요 보면 나와있죠? 음 이게 되게 편한게 이 게임 중 이 게임에 정말 편의성 중 하나가 다 표시가 되어있어요 맨만 보면 그래서 주변에 뭐 어떤 캐스트가 있고 어떤걸 해야되는지 다 나와있어 정말 편하죠 이거 뭐야 목걸이 아 그래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게임 시작했다면은 예 속성이고 뭐고 다 일단 끝판왕으로 봅니다 엔딩은 웬만하면 절 절 보세요 한 번에 절대 못 깰 것 같은 게임 좀 손꼽으라면 내가 그 게임을 꼽을 텐데 아 저 가는 길에 저거 있어서 저거 하려고 했더만 너무 너무 뭐 봤네 제작자의 의도가 궁금해지는 게임이에요 그 게임 스나이퍼로 스나이퍼건으로 좀비를 잡아봤나요? 그것도 좀비가 몇백마리인걸 머리만 맞춰야지 죽는 게임이에요 아무 데나 때린다고 죽지 않아 좀비가 머리를 맞춰야지 죽어요 스나이퍼총으로 연발이 힘들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몇백마리가 주변에서 몰려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당신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저의 해결책은 저도 그거 일단 끝판은 봤는데 끝판 깨긴 했는데 저의 해결책은 네 도망가는거였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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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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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어 뭐야 얘 음... 발... 발차기 한방으로 죽었네 어... 요기 안에 뭐 있는데 들어갈 수 있나 본데요 어... 요기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돼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돼있는데 어... 요기에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돼있는데 오... 요기 도착하고 차로 막아 놓은거구나 차로 막아 놓은거구나 나무판자 어이 기다려봐 잠깐 뒤적뒤적 모든게임이 기본아니냐 뒤적뒤적 뒤적뒤적을 안하면 게임이 난 재미가 없더라 뒤적뒤적을 해야 재미있지 목걸이 찾았구요 근데 뒤적뒤적 안해도 재밌는게임이 있긴있죠 정말 잘 만들어진게임 나는 그 스카이림하고 그 폴아웃같은 게임들있죠 그런 게임들이 정말 재밌게 한 이유가 뒤적뒤적을 많이 하잖아 로저라고 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제 부인이 제시구요 우리는 이 지옥같은 곳을 차를 타고 탈출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좀비들한테 가르친거죠 그냥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도울 수 있는 욕을 찾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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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자신의 지옥을 욕을 찾았으면 욕을 찾았으면 믿어달라고 근데 너는 너는 내가 죽을뒤적이야 헤잇맨 옆구리 물린거 같아 음.. 그래 수제 양날클 등대까지 좀 자기 부인을 안내해달래 얘 이것도 이거 잘해놓은게 나중에 와잇자 오잖아요 여기 그럼 얘 좀비로 편에 있다? 쟤 좀비로 편에 있다? 너 뭐야 너 나 따라할거냐? 설마? 어어? 나 이러면 안되는데 나 이거 하려고 온게 아닌데 여기 일단 하죠 뭐야 너 어? 어어 여기 그렇지 이런 모습 볼 데는 없죠 왜냐면 스읍 해수욕장에 어 차 타고 다닐 만한 데가 있나 우리나라에 수영복 입은 모습을 보기 어렵죠 수영복 입고, 그리고 또 비키니 입고 차를 탄다? 그리고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다? 저는 그렇게 해봤다는 사람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땡큐 그래그래 내 차는 아닌데 어 어 좋아요 어휴, 비닌이 어서오세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죠 차 타고 옆에 비키니 입은 여자 태워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 우연성은 없을 것 같아 별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니까 일부러 자연스럽게 어디에서 이렇게 여기처럼 연결되지 않는 이상 아이고 아, 바빙기 깨졌다 아, 바빙기 깨졌다 아, 여기 차가 터졌네 차가 터지기도 하네 이렇게 차가 터지기도 하네 이런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아, 노드비치 저도 들어보긴 했는데 거기는 나 부끄러워서 못 갈 것 같더라 아, 그런데 가는 사람이 몸매 좋은 사람일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빛이 이렇게 운영하는데서 예 일부러 이렇게 좀 몸매 좋으신 분들 섭외에다가 이렇게 넣지 않는 이상 몸매 좋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예쁘고 하신 분들 그쪽 거기 갈까? 뭐 몸매가 그 이렇게 살짝 좋으신 분들이야 뭐 여기로 보면 좋겠지만 아휴 힘들어 힘들어 여기저기 여기저기 아 아 저는 해수욕장을 한번도 안 가봐가지고 아 저는 해수욕장을 한번도 안 가봐가지고 아 저는 해수욕장을 한번도 안 가봐가지고 아 사실 몰라요 해수욕장도 안 가봐서 음 일단 이렇게 돌아서 가죠 퀘스트는 퀘스트는 지금 반대편으로 되는데 이쪽으로 가도 돼 지금 점프해서 날라차게하면 너 먼저 썼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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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어지네 점프해서 날라차게 더 어? 아 이거 잠깐만 잠시만 일단 팔을 잘라거리죠 다 잘렸네? 팔팔 뭐든 아 원래 내가 의도했던건 아니고요 아 이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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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야 맘 오지마 이게 파워가 되게 쎄야 대신 내구력이 엄청 약하지 벌써 내구력이 엄청 약해 나무판자라도 주워야겠다 통조림 음식 통조림 음식도 나중에 퀘스트에 쓰이기 때문에 모아두면 좋아요 특히나 정말 나중에는 모아뒀다가 총알로 바꿀 수 있어요 특히 얘같은 경우는 총알을 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총알을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봤을 때는 다 숨어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집단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뭉치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려고 그게 당연한 일리 같은데 왜냐면 사람들은 뭉치게 되어있거든요 위기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잠만 나무판자 일단 레벨업 자 자물세탁이 두번째꺼 자물세탁이 세번 세개째를 빨리 올려야돼 그래야지 아이템 수급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뭉치잖아요 그 위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뭉치잖아요 공동의 적에 대항해서 녹선파이프 이쪽 맞지? 저기 안었나봐요 가는김에 총이라도 하나 얻어서 갈려고 지금 이쪽으로 오는건데 리볼버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아 저기 또 사람 한 분 들어가 계신가보네 이.. 이보세요 쓰러지세요 나무판자로 뭐 맞아보셨나 아 일어나지마 아 쓰러지아 어 이분도 나무판자들고 계시네? 아 좀비가 배구를 사용할줄 알아? 굉장한데? 닦으면 수색칼 나도 몰라야만 아, 모른다고 나한테 물어봐 아, 정말? 정말 정말? 몇번, 몇번째 방갈루라고? 나 못들어왔네, 그냥? 그냥, 그냥, 뭐라고, 지껄어가지고 뭔가 더 더 상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가 보다 했다가 몇번에 살고 있다고 한거야, 지금? 이게 나와있나? 아, 이건가보다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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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거 다행히나, 여기 클래스가 안 뜨는것도 있어야 저런 마이너한 것들은 신감님 어떤것들은 저런 마이너한 것들은 케이스가 안뜰 때가 있는데 여기 지거 한번 싹 돌아야죠 당연히 그래도 왔는데 한번 돌아줘야지 이거 버리고요 일단 아 이건 뭐야 던지기 무기가 어? 나 칸이 지금 3개인가? 어우 나 그냥 칸 4개로 늘어났네 그렇다면 아 죄송합니다 황북 너클 너클은 필요없죠 내가 뭐 난 정말 접근전이 싫어 근데 이 게임은 근접종을 안하고는 못해 그래서 최대한 후반에 근접종 안하는 걸로 하고 초반에는 안할 수가 없어 아 제게라 총알에 활이라도 좀 만들어서 쏘게 해줬으면은 참 나는 활 잘 썼을텐데 재밌게 아니 그래도 후반에 총알 제한만 좀 없애도 참 재밌게 참 제한만 너무 많아 나 누구있지 없네 데오드란트 폭발 폭탄에 사용되는 데오드란트지 아 누구지? 아 안녕하세요 당신은 당신은 제가 아이고 무서우신 분이니까 내가 좋은 무기야 왜이렇게 안해 으어 해 으어 니가 잘하는거 으어 으어 아니 왜 으어 아니 으어 아니 이상한 놈이네 으어 아 으어 해야 되는데 아 아 한 대씩으로 도망가게 해야되나 어 아 한 대 맞아야되는데 컷 이번엔 이쪽 팔 자 이번엔 머리 아이고 아이고 아 머리에다가 닷을 던지라고 저거 지금 맞네 이제 뭐 참..이거 이거 던지지 않아요 참 참 이거 던지면 딱 꽂힌다 ㅎ ㅎㅎㅎㅎ 딱 거기에 띡꽂혀요 그냥 ımızı 이건 누구야 헬 온 어스 데스 데드 데드데드데드 지옥이 지구에 강림했다 뭐 그런 뜻이죠 다 지금 돌아갔지 예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게임 좀비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게임은 좀비를 헤드샷만 해야지 죽는 게임도 있고 그냥 대충 다른 데 때려도 죽는 때도 있고 여기 있는 좀비는 그냥 대충 다른 데 때려도 죽는 좀비들인데 대신에 대신에 부위별 타격이 있어서 부위별로 타격하면 손 발 발은 모르겠다 손 어깨 팔목 머리 식으로 못쓰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깨 넘어질려고하는 애들 한 번 쳐주면 넘어질려 넘어질려고 어휴 우오 어잉 오지마 우오 Dominican verses 오 어쩔수없어요 무기가 개떡이라도 어? 이거 무기 이거 부서졌나보네? 아 이걸로 싸워야되나? 이 칼 정말 싶은데 정말 초급 접근전 해야되서 초 근접전 해야되요 따끔한 수제칼 초 근접전 잠깐만 이거 하나만 빼고 죽어보니까 다 그건데? 던지기 칼인데? 던지면은 몇명 못죽여요 던지면 다 주워야되고 그래가지고 자 일단 여기 여기 양쪽 두군데만 더 갔다 오면 되겠네 저기 거대하신 분이 있는데? 소리지르고 있어요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있죠 거대한 놈 여기에 서있다 이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시고있다 어? 어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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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아 팔 안쪽 부셨네 어 자 이때야 이때야 빨리빨리빨리 오케이 아유 저거 안붙여졌네 야 이거 이거 맞아봐 인마 아퍼 나무판저도 아픈데 으악 아유 됐다 아유 굉장한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아 굉장한 좀비였어요 사람이 아니구나 콕콕콕 이거는 갖다 버려야겠다 아 아 무기요 무기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고 썩이 다 됐어요 지금 다시 가기는 귀찮고 그냥 있는거 대충 쓰면 돼 근데 그러다가 죽으면 정말 피골텐데 결국 죽으면 안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얼마나 있지 지금 에너지가 지금 어디 나와있지 에너지가 안나와있네 이러고보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보는거더라 이렇게 흐흑흐흐 응 여기 아마 권총이 한잘로 있을텐데 내 기억이 맞다면 예예 그건데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에너지가 지금 두 칸 넘게 달아있네요 어 에너지자 아 너 너 여기서 쏟아먹다 죽었구나 아니 자식 소다를 먹다가 죽었어 불쌍한 게 시리에 한 모금만 먹었어도 죽지 않았을 땐 막 이러면서 죽은 거 아니야 이 세계에서는 소다를 먹으면 소다가 힐링포션이잖아요 소다를 먹으면 벌어졌던 상처가 아물고 소다를 먹으면 흘리던 피가 채워지고 아프지 인마 아프지 너 이거 이것도 맞아가 아프지 안 아퍼? 너 야 이것도 맞아가 어 안 아픈가 보네 너 몸에 꽂혀있죠 어 다 다 했네요 우어 오 오 오케에 나이플owego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그래요? 나로 한번 해볼까? 재밌.. 재밌는 생각인데? 여기 권총 있죠 조준 뭔가에.. 오 레벨 10이나 되어야되네 어차피 초반엔 못쓰는구나 자 3개 다 일단 나무판자 좀 버리고 금속마등으로 좀 바꾸고 음식 동더림음식 조준불가에 리볼버가 있죠 두발있는데 레벨이 안되서 못쓰네 레벨이 안되는군요 가스통 던지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나? 별로 안들어갈거 같은데 와봐 인마 오지마 인마 왜왜왜 날 꺼내려고래 좀비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뭐하냐 귀찮아서 못할거 같은데 내가 불강동에 가스통이야 이러면서 가스통을 던지시면서 다니는건가 근데 재밌을것같다 하지만 귀찮을것같아요 하지만 귀찮을것같아요 아 저기도 한명이 거대하신분이 계신데 어 어 뭐야 이거 아유 다 됐네 어 잠깐만 다 닫았잖아 다 닫았잖아 내가 이거 긴거야만 이거 오우와 됐나 다 부셔도 됐죠 아유 아유 힘들다 힘들어 치기도 아유 힘들어서 못치겠다 아유 죽얼마 빨리 죽어 어 옆에 또 누구있는거 같은데 소리가 들려 얘네들은 자기들이 어디있다고 잘 알려주잖아요 아 이거 또 부숴지네 이것도 그 왜 아유 이거 다 사네 어 야 어어 야 가자 가자 보자 가자 보자 야 너 어디가 너 혼자 의기소침해져서 어디가 에이씨 난 상대도 안해주고 에이씨 절로가서 먹을거나 먹어야지 아니 안그럴게 일로와봐 나 일로와봐 안그럴게 얘 상대 안된다고 삐쳐가지고 절로 가는거봐 얘 아 아 좀 버릴까 아 이거는 좀 버리기가 아까운데 14달러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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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가 이제 쓸만한게 별로 없어요 나 여기 오지않았나 아 안왔구나 어 왔네 어 저거라도 주워가야지 무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 어 와 이거 뭐야 내가 지금에서 해봤네 이거 자 여기에요 자기 자기 집에 있는 모든걸 다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내가 다 가져갔겠지만 어 그건 도둑질이고 얘는 가져가려고 허락을 한거잖아 맘놓고 들어가서 접싹제 오 마찬티 Majesty 14레벨짜리나 와 쟤 뭐야 이거 좀 많아? 맞네? 굉장히 많은거지? 아니 이런 버그가? 이런! 이런! 좋은 버그가? 뽑아있나 어 나도 맞네? 쟤 그래 나도 맞네 아휴 힘들대 힘들대 아휴 시끄러워 아휴 시끄러워 일로와봐 해머 해머 들고 있으면 정말 어허 두더새끼다 야! 야! 음? 쯧 까미오레님 어서오세요 흠 엏 어 그리고 마췌테를 얻었는데 14롤부터 쓸 수 있어 아니 나한테 레벨 6인데 총도 레벨 10대 쓸 수 있고 다 레벨 겁나게 높은 테 쓰는 것만 줘 에너지 없나 참? 나 에너지 좀 한 두개 먹고싶은데? 이런데 에너지가 한 개 좀 떨어져 있을 법 하는데? 쏘다가 아 망치 좀 쓰려나? 저기도 못 들어가네요 저렇게 그냥 집이 있는데 망치로 그냥 뚱땅뚱땅 해가지고 다 부쳐질 것 같은데 저거 들어가서 후룩쩍하면 참 좋겠구만 저기도 애들 있는데? 아까 갔던 데지 응? 잠깐만 여기는 여기 분명히 뭔가 있을거야 갑자기 좀비가 있구나 그러진 않겠지? 어 그러진 않네요 뭘 집을 때 터프하게 장난감 같은 수색깔 이것도 레벨이 다 다 레벨 높은거 맞나? 어 이보세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없어요 안갔던 거기 쓰러지세요 그냥 망치로 몇대 맞아서 쓰러지시는거야 이분은 그게 계속 보다보잖아요? 그럼 잔인한 감이 없어져 잠잠 좀비게임을 내가 지금 세 3연속 게임 게임 연속 세개를 하고있는거라 좀비는 나의 친구 크리스마스 때부터 하고 있었죠? 크리스마스 때부터 크리스마스는 아이고 좀비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는 좀비와 함께를 외치면서 했죠? 정말 우울하다 자 보시고 이게 경험치 버그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경험치 계속었죠 이게 이게 부서진대죠 부서진대 이게 부서진대 부서진대를 계속 치잖아요 계속 경험치를 줘요 그래서 초반에 저 경험치 버그 이용하는것도 있어요 예 물에 빠진 좀비는 그대로 있어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거죠 자 아이고 너무 많은데 일단 얘를 다 죽이고 야 아이고 아 망치가 다 내구독 내구독 다 했구나 봉지 버리고 어이 아주머니 이리로 와보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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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맞고 주면 어떻게 해 이 아줌마야 아이 경험치 버그를 좀 보여주려고 했더만 발을 맞고 죽으셨어요 아이씨 저 이 여기 다 돌아보는 이유는 무기 되게 지금 무기가 계속 그냥 모잘라요 어 무기 내구독을 계속 달아가지고 무기 없이 그냥 맨손으로 치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무기가 정말 기본적인거라도 아무거나 뭐 나무작대기라도 있어야돼 주먹으로 치는거보단 나으니까 지금 이건 주먹이 아니에요 어 온다 오오오 자 잘봐요 네 일어나지마바 어깨를 노려요 아이고 어깨를 주먹으로 바꾸고 어깨를 아이야 죽으면 어떡해 이게 그래서 얘 일반 좀비로는 이게 애들이 좀 약해가지고 안되고 또 자기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리는 놈있죠 저기 쟤네들이 쓰러졌을때 우연 참게 쓰러질때가 있어요 쟤네들이 뭐 걸려가지고 쓰러지던가 막 그럴때가 있거든요 쟤빨리 막 달려가는거야 막 분은 쌍불을 키고 막 달려가는거야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쟤 눕혀놓고 황동 황동 쟤빨리가서 예 어깨 어깨만 무지하게 치는거요 음 일단 버리지않네 그러면 이제 경험치가 마구마구 들어와요 그럼 버그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계속 쓰는거 봤죠 저게 이제 그 주먹말고 황동너클이나 황동너클이 제일 좋은데 황동너클 내구도 다 된거 그걸로 한 번씩 치고 앉아있으면은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요 이게 황동너클 이게 주먹보다 황동너클 내구도 단게 훨씬 더 데미지가 적게 바뀌거든요 쯧 그런 버그도 있죠 거의 다 왔는데 쯧 거의 다 왔는데 쯧 쯧 아 이거 먹을거 없나 쯧 쯧 에너지가 없어요 쯧 쯧 독상적인 어? 여긴 에너지가 저기 안에 들어가면 에너지가 있긴 있을텐데 근데 이게 저번 예전에는 이게 달리기가 안됐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엔 또 되네 이게 패드로 하면 달리기가 안먹었었거든요 패드가 바보가 된건가 해서 갑자기 되다가 안됐었는데 이게 신기하네 음 자기 스스로 컴퓨터가 우리를 수정한건가 모든게 너무 죽어버렸어 그리고 이 반죽이 죽어버렸어 누구냐 뭐 뭐 그냥 죽어버렸어 그리고 세상의 끝 마약공제 내가 내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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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 남친 러시아 러시아 뭐 뭐 뭐 뭐 버려 음 이제 방망이 버릴까 이거 더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윌리엄 윌리엄 포에 여성불들 이렇게 널벌져있고 제가 저렇게 있는거 보면 대략 상상은 가지마 자 자기가 죽었다고 말이 달래 그래... 다들 무슨 소리가 난다 그리고 이의 죽은 젠개가? 좀 웃겨 샴페인 뷔페인 내게 사자 내게 사자 Bus에 샴페인 내게 사자 내게 사자 다이아몬드를 준던네? 얘가 돈 버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그 캐릭이거든요? 저게? 왜냐면 샴페인이 이제 얻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많이 난 소메오 모모케트랑 소메 아무튼 머리 아픈거는 둘짓이고 속이 속이 아주 난장판이 돼요 소멩먹으면 속 좋은사람들이 소메잘먹지 저처럼 속이 약한사람은 잘 못먹었겠더라고 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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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ⁿ 잠깐이 다 계속 자 너 씨 guten רק갖 꼬 뭐해 너 주인공이 써야 되는 거야 니너들이 쓰는게 아니라 오오오 nich 아이고 아퍼 어? 얘는 죽을때 무슨 슬로우 비디오로 죽냐 얘가 얘가 죽을때 슬로우 비디오로 죽는데? 그나저나 에너지가 지금 바닥인데? 아 바닥은 아니고 한 반절 정도인데? 어우 이씨 제기라 아 바닥은? 맛은 좋아요 저도 알아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뿅간다 보니까 속 뒤집어집니다 머리 깨집니다 머리 깨져 머리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어떻게 설명해야지 알아들어 아 아 일단 파이프 버리고 물 공조림 여기다 이제 속 좋은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는거에요 평범한 수제칼 자 에너지 꽉 찼죠 자 가도록 하죠 안 calculation 육 공조림 음 오오 아니야 친구 아이고 우오오.. 왜 우오하네? 아이.. 잘못.. 잘못 먹였어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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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 기.. 긴거 없나? 긴거? 렌치? 아 40밖에 안 날잖아? 이거 아니 40.. 최대한 주먹으로 떼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야 주먹이 38 닳아 야 이거 말도 안 돼! 야 주먹이 38 닳는데 야.. 어떻게 렌치가 40 닳아 아 차라리 주먹으로 싸우는게 낫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이고 아파 일어나지마 누워있어 아이고 내 쓰러지듯 쓰러지듯 매트리스 하는것도 아니고 이 자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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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 렌치는.. 이 렌치는 뭔 렌치길래 겁나게 때려도 피도 하나 안 묻어? 아.. 레고.. 아.. 레고였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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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진 주머니 주머니 6칸 더 늘려야죠 이 붕대는 저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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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병 만드는데 쓸 수 있게 해 놓았어야 되는데 파염병 만드는데 쓸 lift 없어 황급 밖에 못써 붕대도 이게 좋은 화염병 0인데 50일거에요 50 일어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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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자 이거랑 맞지않아 현금 경험치랑 현금 좋네 50이라서 이 기술 트리를 2개 까지 밖에 못할거에요 2개 정도 전투 경로 생존 있죠 저는 경로는 거의 포기해요 원래 경로가 캐릭터성이 가장 그.. 보여주는.. 그거긴 한데 또 안에도 있지만 어이구 이게 짧은무기는 이게 문제야 짧은무기는 발차기 안하면 방도가 없어 발차기가 좋은점은 체력 스테미나를 성공 안한다는거죠 아.. 못잘랐네 오케이 오케이 정확하게 맞추면 머리는 한마디 아이고 다 됐다 다 썼다 어휴 아휴 이것도 내구도가 다 있는데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이죠? 오케이 잠깐만 내가 알기로 저.. 이스태그가 저쪽에 있었던 이스태그는 쓰지마세요 귀찮다 귀찮아 열중 필요하지마 흙 흙 흙 오지마 오지마 쓰러질듯 안쓰러질듯 쓰러지지마 쓰러지세요 좋아 rica 도는 저거는 님 데고르다 해가지고 저기 쪽으로 올라가면 되지 올라가면 차있을거지 아마 차타고가야죠 일단 정비한번하고 가서 달려 어! 차 어디갔어! 아.. 차 다 리셋됐다 자 좀 쉬구요 아마 레벨 50되면 맨손 맨주먹이 막 데미지 엄청날거에요 맨주먹도 근데 같이 레벨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비들이 그래서 더 무기 수리비라던가 그런게 되게 그거는 잘해놓은거 같애 균형이 되게 잘 맞아요 레벨이 올라가도 같이 올라가고 수리비도 같이 올라가고 무기도 같이 올라가고 다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할때하고 나중에할때하고 차이나는거 무기 데미지가 아니라 그 그 기술의 스킬이야 스킬 특히나 총 캐릭이 후반에 빛을 발하죠 총알 도안이 나오기 때문에 자 팔거 팔구요 잠수부 칼 렌치 팔고 잠만 일단 보고를 하고 잠만 일단 수제 마차 오 마체티다 마체티다아아아 다 죽었어 이제 이게 이야아아아 이 이걸 모를거에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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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한거라구요 이게 이게 굉장한거에요 어쨌든 굉장한거에요 좌까만 조각칼 목걸이 갖다준거죠 잠만 일단 팔아요 잠수부 칼 장난감 수제 칼 황동 너클 조각칼인데 조각칼처럼 안생겼는데 도는 좀 음 수리를 좀 하구요 자 잠시만요 아니요 기름구용은 아니구요